표심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사실 오늘. 자, 이거 뭐라고 할까요? 누군가보다 우월하다. 목적어보다 우월하다. 네, B 동사 사용하셔서 B superior to 목적어. B superior to something. 네, 여러분들 이게 어? 누구보다 우월하다는데 왜 된 이런 거 안 쓰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superior, 이거는 사실은 이거 자체가 비교급 효용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거 자체가 그냥 우월함을 나타내는 단순한 효용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된을 쓰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네, 단독적으로 그냥 superior. 그리고 수, 발음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superior는 아니잖아요. superior, superior. 우리가 아무래도 supermarket 이런 단어를 워낙 들어보니까. and super. super, right? 그러니까 superior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P에 가까운 발음이 나오네요. 맞아요. 오케이,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예문 갑니다. 많은 방식에서 신선한 채소들이 가공된 간식들보다 더 우월해. 이런 느낌. 뭐 예를 들어서 뭐 ingredients가 더 좋다든가 뭐 기다든 등 그렇죠? 자, 신선한 채소들은 우월해. fresh vegetables are superior. 가공된 간식들보다. to processed snacks. 많은 방식들에서. in many ways. fresh vegetables are superior to processed snacks in many ways. 네, 이제 맛은 떨어지지만. I'm surprised you wrote this sentence, 선생님. 이거 쓰면서 울었어요. 오케이. 자, 많은 방식들에서라는 건요. 많은 점에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아니, 있잖아. 하나의 성이 나머지 성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 난 생각하지 않아. I don't think 하나의 성이 우월하다고 one gender is superior 그 나머지 성보다 to the other. I don't think one gender is superior to the other. 자, 세 번째 예문도 볼게요. 책을 읽는 거가 어휘를 향상시키는 거에 관해서라면 TV 보는 것보다 더 나아.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격식으로 좀 써볼게요. 오케이. 책들을 읽는 것은 우월해. reading books is superior TV를 보는 것보다 to watching TV 어휘를 향상시키는 것을 위해 for improving vocabulary reading books is superior to watching TV for improving vocabulary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sentence? Do you think it's true? I think in a different way, yes. But I think it's really good to when you're reading something to read out loud. 음, 소리를 내서 읽어라. 읽을 거면 오,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But I do think that all mediums are sort of necessary. Right? It's great to listen to the radio Great to watch TV Especially if it's the type of TV that you really enjoy. 오케이. So you're saying like watching TV also helps. Yeah, of course it helps. Vocabulary. Yeah, yeah. 오케이, great. So 여러 면으로 인풋을 만드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양하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편식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표현 superior to be superior to something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보다 우월하다 가 되겠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자, 오늘은 핵심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나다. 정신 차리다. Wake up. Wake up. Wake up. 이거는 아침에 일어날 때 wake up도 되지만 누구한테 정신 차리 라고 할 때도 wake up. Wake up. It's 2024. 24. 맞아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 다 큰 사람이 계속 징징만 되고 있을 때 예전에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있긴 했었는데 wake up 6. 이래요. 오. 6살짜리 되시는 분이에요. 일어나세요. 그 얘기는 정신 차려라. 아하. 자, 두 번째 구식인 시대의 뒤진. 오. 오케이. outdated. 네. 데이트는 날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날짜에 벗어나는 거예요. So that's the opposite of updated. Yeah. Updated means something that's like recent, right? outdated means it's old. 오래된 생각 방식. It's not something that people do now. 약간 꼰대적인 생각. 오케이. 자, 다음은 사고 방식이요. 사고 방식. 아, 이거 좋아요. Mindset.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 Mindset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강세를 좀 앞쪽에 많이 실어줘야겠죠. Set보다는 Mind에 해주시면 좋아요. Mindset. Mindset. 자, 생물학적으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Biologically. 아,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는 일단은 생물학을 아시면 좋아요. biology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형용사. Biological. 그 다음에 부사. Biologically. 이거를 직접 하나씩 하나씩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리나 선생님 교포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교포. I'm sure they know. 교포든 외국인, 원어민이든 상관없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다? 그리고 영어로 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네. Yeah. In the long run, it's good to know those things. 맞아요. 그래서 문법 규칙을 너무 복잡한 현란한 terms를 알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 품사나 이런 거. 맞아요. 보수, 너무 중요합니다. 네. 자, 다음은요. 여유, 공간, 어떤 자리 어떻게 쓸까요? Room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물론 방이라는 뜻도 되지만 만약에 관사를 안 붙이면 그냥 room이라고 해요. a room이 아니라 room. 맞아요. 그러면 그게 여유가 있니? 거기에 어떻게 공간이 좀 있어?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죠. 자, 다음은 고정관념이라는 단어. Stereotype. Stereotype. 자, 뭐 예를 들어 마유는 살찌는 걸 음식을 좋아할 것 같다라는 스테로타입이라든가 I know, when in fact, he does not really like food that much. 아이고, 맞아요. I tried. I tried to cover you. Thank you. 자, 다음은 성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gender입니다. 네, gender. So, when, you know, someone's pregnant, right? You'll ask, like, oh, do you know the gender? 아,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다양한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아, diverse. 아, diverse. diverse. 네, 여러분, diversity라는 단어도, 다양성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핵심 단어 8개 짚어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자, 오늘의 주요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목적어보다 열등하다. 누군가보다 열등하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아까 전에는 superior 기억하시죠? 이거의 반대말이겠죠? Be inferior to 목적어. Be inferior to something. 네, 이것도 발음이 inferior가 아니라 inferior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인간 테크놀로지는 외계인의 테크놀로지보다 열등할 수도 있어. 자, 인간 테크놀로지는 열등할 수도 있어. Human technology may be inferior to that of aliens. human technology may be inferior to that of aliens. 네, 그럴 수 있죠. 네. 두 번째, 어떻게 넌 남자가 여자들보다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니? 자, 어떻게 넌 말할 수 있어? How could you say?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열등하다고? Men are inferior to women. How could you say men are inferior to women? 음, 그쵸? 뭐 그냥 we are equal. 이런 식으로 그냥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을 보면 명사, 각자, 혹은 각각의 명사. Each 명사. 음. Each 명사. 네. 여기서 명사는 여러분 중요한 게 단수로 써줘야 돼요. 맞아요. 그쵸? 네네. Because it's not like a whole group or like a lot of them, right? 각각이니까. 각각의 무엇이라고 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각각의 성은 독특한 강점이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남자는 뭘 더 잘하고 여자는 뭘 더 잘하고 이런 식으로 특이점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각각의 성은 가지고 있어. each gender has 그것의 독특한 강점들을. its unique strengths. each gender has its unique strengths. 자, 이번에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언맨의 뭐 이런 옷 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패널들이 막 여러 개 붙어있는 거예요. 각각의 패널은 강철로 만들어져 있죠. 자, 각각의 패널은 만들어져 있다. each panel is made 강철로 of steel, each panel is made of steel. 네. are you sure? I think so. it's not like, what is it? I'm sure it's not plastic. carbon fiber? oh, okay. steel might be a little too heavy. oh, nice. 맞아요, carbon fiber는, 그쵸. 탄소 성유라고 하나, 그거? I don't know. 아무튼, 가벼운 성질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명사로 기여를 하다. 뭔가로, 예를 들어 어떤 나만의 그런 강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어딘가에 기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쓰려면 어떻게 할까요? bring something to the table. what? bring something to the table. 테이블에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상상하셔야 돼요. 네네. 이렇게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이제 모여왔어요. 이제 뭐 미팅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의 강점들을 이 테이블에 갖고 오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게.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뭔가를 보여주는 거. 난 이런 강점이 있다. 네. 자, 예문 만들어 보면 우리의 프로젝트를 위해 모두가 기여를 좀 해야 돼. 뭔가 갖고 와야 돼. 자, 우리의 프로젝트를 위해 모두가 뭔가를 가져와야 돼. 그 테이블로 좋아요. 맞아요.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이 테이블이라는 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자, 다음은요. 뭔가 기여할 준비를 해. 이렇게 한번 상대방한테 말해볼게요. 준비해. 비 레디. 너의 실력들을 가져올. To bring your skills. 그 테이블로. To the table. Be ready to bring your skills. To the table.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순영작으로 가볼게요. Let's go. All right, everyone. Let's start writing. 자, 오늘의 어순영작 달려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아직도 무슨 60년대에 사세요? 정신 차려요, 이 양반아. 자, 해볼게요. 남자들은 우월하다. Men are superior to women. 무슨, 넌 여전히 60년대에 살고 있니? What are you still living in the 60s? 깨어나, man. Wake up, man. Men are superior to women. What are you still living in the 60s? Wake up, man. 네. Mr.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꼬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상황에 따라. 자, 두 번째. 아직도 그런 구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니 믿을 수가 없네. 자, 난 믿을 수 없네. I can't believe. 여전히 사람들이 있다는 걸 거기 밖에. There are still people out there. Out there, 기억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런 구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With such an outdated mindset. I can't believe there are still people out there. with such an outdated mindset. 네. 자, with가 뭐를 가진. 함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니지. 자, 남자들과 여자들은 생물학적으로 다를 수도 있어. Men and women may be biologically different. 하지만 그건 뜻하지 않아. But that doesn't mean 한쪽이 열등하다는 걸 one is inferior 나머지 쪽보다 to the other. men and women may be biologically different. But that doesn't mean one is inferior to the other. 네, 좋습니다. 자, maybe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럴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확신을 좀 떨어뜨리기는 해요. 그렇죠? 말투가. 자, 네 번째 갈게요. 고정관념을 받아줄 여지가 없어요. 이 사람아. 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 공간은 없어. There's no room. 고정관념을 위한 man. For stereotypes, man. There's no room for stereotypes, man. 네, 이것도 실제 방은 아닌 겁니다. 그럴 여유가 우리에겐 없다.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 남녀 모두 각자 다른 실력과 강점으로 기여한다고. 이런 느낌. 자, 각각의 성은 가져와. Each gender brings 다양한 실력들과 강점들을 diverse skills and strengths 그 테이블로 to the table. Each gender brings diverse skills and strengths to the table. 네, 여기서 테이블이라는 건 뭐 거의 our society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Yeah, that's right. It's a figurative way of talking about our society. Great.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Men are superior to women? What are you, still living in the 60s? Wake up, man. I can't believe there are still people out there with such an outdated mindset. Men and women may be biologically different, but that doesn't mean one is inferior to the other. There's no room for stereotypes, man. Each gender brings diverse skills and strengths to the table. And here's today's review. 깨어나다, 정신 차리다. Wake up. 사고 방식. Mindset. 여유, 공간, 자리. Room.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보다 우월하다. Be superior to 목적어.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보다 열등하다. Be inferior to 목적어. That's all. 감사합니다.